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소죠 더 프로틴 자 이거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더 프로틴 s20 가 런칭을 했습니다 또 이거를 좋은 제품을 저 혼자 소개하면은 좀 심심하니까 기대하실 만한 게스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래곤 쉐이크 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똑똑한 년은 모른 매트리스 위에 피곤한 사람도 매트리스 위에 더 원 아 반갑습니다 자 앉아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드래곤 쉐이크 입니다 드래곤 쉐이크 님 요즘 한창 바쁘실텐데 좀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최근에 드래곤 쉐이크로 그 쉐이크 사업 쪽에 손대고 있고요 국내 최고의 쉐이크를 판매하는 그런 법인 쉐이크심 쉐이크심 차렸고요 쉐이크 홀딩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원래 목소리 이렇게 좀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 이렇게 오기 전까진 되게 이렇게 괜찮았는데 어 되게 떨리네요 막상 이렇게 텐션을 하니까 좀 텐션 좀 끌어 올려 가지고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요즘에 뭐 사업하신다는데 그것도 잘 되고 계신다고 어 네 제가 최근에 런칭한 강의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강의죠? 한번 소개 좀 드랍 테스트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부끄럽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리는 거 아 신고를 해서 신고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정당하게 나중에 다 진실이 밝혀 줄 거니까 아 나중에 다 지금은 다 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지만 다 진실이 나중에 밝혀 줄 거니까 이거 방송 나갈 수 있어요? 어쨌든 그렇게 하고 제가 또 럿 판매하고 있거든요 파이널컷 대한민국 제가 또 베스트 넘버 3 강사로서 아 제가 이렇게 강의 해 갖고 한국 유튜버 받을 영상 잘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17년 동안 지금까지 했던 노하우를 다 풀고 또 사람들한테 럿! 아 자 용소리 이제 그만하시고 자 오늘 준비된 상품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아 네 어 제가 평상시에 내가 편집 많이 하고 밖에 나가지 못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 많이 부족하는데 어 더 단백 S20 이거 저한테 비교 마시는 쉐이크에요 굉장히 맛있어요 아니 그 생방송이잖아요 좀 더 텐션 끌어 올려가지고 여기 슈퍼스타답게 멋있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전 집에서 이제 아니 아니 텐션 있게 더 프로트윈 S20 대표님 아 되게 지금 저 군대 했을 때 되게 교관님 같으셨어요 감독님 제가 얘네 대표님이랑 친구거든요 대표님한테 말해 가지고 하하하하 농담입니다 아 네 어 저 드랍 테스트 저한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저 되게 좋아하는 거고요 실제 되게 잘 마시는 더 단백 S20 되게 좋아하는 음료고 저도 요거 예 쉐이크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아 이제 그 멋진 척보다 좀 망가져 가면서 이제 영상을 생방송을 좀 살려야 되잖아요 혼자 또 멋있게 까죽 입고 와가지고 또 하하하하 뭐 원래 멋진 걸 수도 하하하하